자아 너 먼저 도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답이 없네 여기가 진짜 답이 없네 정거운데 받고 받고 여기에 좀 애매하게 왼쪽에다 하는거야 된거 같애 한 번에 된거 같은데 이번에 야 이번엔 된줄 알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돼 이거 밑으로 뭐야 됐어 뭐지 됐어 됐어 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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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한 번에 가야됩니다 최대한 밑에 쏴주는 졸려랑 이렇게 그래 안닿네 야 이 쌍 안닿잖아 아이씨 아 나 이거 조정도 못하였어 이제 이게 이거 봐 조정도 못하였어 손가락에 비웅신이 됐어 완전히 아 이게 대가리가 걸러서 그런거 같은데 이거 오 아 이 쌍 전광 없어요 이 쌍 이리 이 이건 낯 중간이동 아 뭐야 여기서부터 다 시작해주네 아 좋네 이런거 한번 더 시도해보자 아이씨 안돼 이거 그냥 뒤지고 다시 할까 또? 그런거였겠다 다섯개인채로 그냥 이러면 여덟개 될거 아니야 한번이랄까 하면 죽어야겠다 일단 안돼 나는 나는 컨트롤이 안돼서 안돼 이게 쏘고 바로 나와야돼 아이씨 됐어 올라가자 이렇게 되면 한개차이로 금메달인가? 그치 아 다행이다 하하 하하 아이 다행이다 금메달 가져오 아휴 힘들어 하하하 하하하 아